사람들이 저를 외모만 보고 편견을 가지고 보신다고 해야 되나? 권투할 생각이 없냐? 소개팅을 해줬는데 여자분들이 안녕 경찰 보려고 그러는 거야? 스타일을 머리 좀 길러가지고 너가 바뀌는 걸 봐봐 어? 약간 진짜 케이비를 좀 있네 만난 지 한 2년 지금 부모님이 아직 모르시거든요 저희 어머니가 간섭이 좀 심하세요 너 뭐해? 어디야? 막 이렇게 물어보는 거 같아 제주도 여행을 가는데 전화가 왔어요 덥는데 너도 X장 같지? 난리 안 하신 거 같아 너야 아유 예라 너넨 투르몬쇼야 아직은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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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 결혼하고 빨리 돼야 되는데 아이가 아빠 찾고 싶은 거고 동생을 낳아달라고 하는데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지